아, 족발은 여기야? 아, 족발은 여기야? 사람 많은 족발집 안 찍어요? 일단 봐야 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산업 5번 장소로만 찍어 20분까지 오고 화면이 아달는데 10분 30분까지 산책해줘 두 사규 길고 발달한 이곳에 강력한 옥수수수수출도 오기자들이 오기자들이 오기자들은 엄청난 호수가 나라보이 어두워서 고춧가루 저번에 가니까 눅눅해지는 거 그쵸? 그거 보완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저는 좀 그랬어요 그거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했는데 열 분쯤에 한 여덟분에서 아홉분 정도가 따로 주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네 여기 올 때마다 줄 사 있으니까 나는 줄 사는 거 싫어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번 주부터 저희가 보완을 했어요 해가 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맛있게 드시라고 잘하셨네 드셔보시고 나중에 먼저 드셨던 거하고 비교도 네 칭찬해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? 반반식이죠? 네 반반 금방 드시는 게 맛이 있지 않아요? 금방 튀김은 더 맛있죠? 근데 숯에 담아가니까 눅눅한 책이 오시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청무관들만 담궈서 저 그때 여기서 그때 이거 하신 바뀌기 전에 줄 서가지고 집에 가서 뭐 혼자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눅눅해지니까 그렇더라 원래 젠타게 바꾸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하셨어요 뭔데? 그래서 열심히 설득을 해서 저희가 저번때부터 보완을 해봤어요 반응들이 좀 많이 보이세요 바깥장은 따로 세워주시는데 기호대로 살짝 찍든지 많이 찍든지 차이점이 큰 힘이 있는지 기호대로 여기 그럼 소스 넣은거죠?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안 넣어? 생각 안했어 생각 안했어 기다리세요 다시 보내잖아요 3개요 마늘 말씀 드릴까요? 안 찌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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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 있어요 한정글래요? 주차권 하나 드리라고 아 있어요 주차권 보러주세요 존발찌불어가지고 아니요 다셨어요 다 됐습니다 지금 드시면 딱이에요 다 됐어요 하나는 드릴까요 드시게요? 아니요 괜찮아요? 저는 2개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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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흑 하나는 다 됐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뚜껑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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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ik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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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